안녕하세요.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늦은 밤에 혼자 골목에 들어서면 항상 불안하셨죠? 강서구에는 어두운 골목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로고젝터가 생겼습니다. 강서구는 늦은 밤 귀가하는 주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여성안심 귀갓길 15곳에 로고젝터를 설치했습니다. 로고젝터는 특정 문자나 그림을 LED 조명으로 투사해 바닥이나 벽면에 비추는 장치로 레벨이 다른 안심강서, 혼자가 아닙니다. 안심하고 귀가하세요 등 6가지 디자인된 문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조명효과가 뛰어나 가로등 역할도 해주고 있어 야간 보행자의 안전이 보다 더 강화됐습니다. 여성안심 귀갓길은 강서경찰서가 방범시설 유무와 112 신고 건수 등을 고려해 지정한 곳으로 강서구는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부동산 실거래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구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강서구가 2020년 2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고 시행해 들어갔습니다. 거래 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해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 실거래 신고 기한인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래 해제가 됐음에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거래나 해제 등의 계약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허위 계약 신고를 할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개정 시행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실거래 정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거짓 신고로 부동산 시장을 결환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지연 신고 등으로 인한 과태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당사자의 각별한 죄가 요구됩니다. 이번 부동산 정보가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개정된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부동산 거래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에 대한 사항은 강서구청 부동산 정보가로 문의하면 됩니다. 다음 hal을め야 합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können